몬풀기 게임부터 시작을 해봅시다. 바로 시작하면 너무 놀랄 수 있으니까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벌칙 실험 한 번 해보는 걸로 다들 인간 제로 게임 알고 계시죠? 쓰면 1이고 안 쓰면 0이네요. 그렇죠. 제가 외친 숫자와 일어난 사람 숫자가 같으면 실패. 다르면 패스입니다. 지민 씨 포함입니다. 네, 이해했습니다. 갑니다. 나 진짜 무조건이라고. 하나, 둘, 셋, 삼! 이렇게. 일어난다며. 이겼잖아, 그래서. 형, 우리가 이긴 거라니까. 자, 갑니다. 정말. 하나, 둘, 셋, 이! 하나, 둘, 셋, 이! 꽉! 하나, 둘, 셋, 이! 꽉! 꽉! 뭔데, 뭔데,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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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웃기다 이거 우와 이거 진짜 세다 저기 조세호씨 조세호씨 기억나세요? 왜 물어 주호진씨 괜찮아요? 장난 아니다 이거를 몇 시간을 해야 된다고요? 얘 주머니에 물 들어있어 이거를